이펙트 더 연승 종결자 와 길도 애매하네 여기로 가야겠는데 여기 좀 너무 빡세지 않음 일단 고래밥 빠야지 까까르베로스 까까아 두렵다 이 디펙트가 모든 걸 끝낼 순간이 두렵다 쪼개는 가면 쪼개는 가면 상점 3개 볼 수 있긴 한데 아냐 보스도 6강력인데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아 킬 갑 킬 투 해봤 권구 권구 나왔는데 엘리트에 갈까 아니 이정도면 엘리트에 갈만 하겠는데 킬 킬 킬 킬 킬 킬 킬 킬 킬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아 아 아 으 으 으 이펙트 꽤 센거 봐 최체라 가블린을 잡네 몰루카드 엘 이트 788이라고 얘는 85에서 90으로 격차별로 안크네 아 뭐야 갔다 갔다 tricky okay 2킬 이펙트 진짜 눈물 나네 이거 어떻게 하냐 디펙트 너무 약해 도약 도약 장어로를 구웠습니다 달생님 부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달생님 부개월 무채실력 미쳤다 호강보험주세요 호강보험주세요 제발요 대신 밀집을 드리겠습니다 밀집 물약 때문에 육강력은 짧은 것 같고 저지 편향 저지 편향 순 에코 쓸 때가 아닌 것 같고 어이엘 아니면 나작집 음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으로아 집게구려 밀...집 좀 주세요 밀점집 뭐지 왜 여기서 내 돈을 뺏어가는거지 함정인가 함정 함정역입니다 어 역시 다 클래스 디자이너야 편향복수 할까 뭔데 그레이 게임 아니 어떻게 들어가 이러... 이렇게 나올수도 있지 쓰레이에 이미 그렇죠 뭐 그로가 잘 잡힐 때가 있으면... 그로가 안 잡힐 때도 있는거지 이렇게 잘 잡힐수도 있는데 14 방어면은 76이면은 38 5댐 맞아야되나 24 5 19 고기 20 번역이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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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 아 제발 아 제발 전역x3 이펙트야 전역 축하해 방어력 쎈가? 넙 타수와 타협하지 않는다 아이씨 빡 때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앗 뺏거 옥션 밸류 진짜 쓰레기 가는 아오 가비지게 서둑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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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툴 압 아름하자 으로 은미 이쁠레 어 vol 어 아이 전형님 제발 이펙트 선역수 아이고 이펙트 선역수 이펙트 선역수 어 전역이다 이펙트 선역수 이펙트 선역수 이펙트 선역수 이펙트 선역수 이펙트 선역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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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니? 아니? 말도 안 된다고... 어둠 꺼서... 어둠 꺼서... 어둠 꺼서... 어둠 꺼서... 어둠 꺼서... 오 샛... 어둠 꺼서... 어둠 꺼서... 어둠 꺼서... 어둠 꺼서... 내 구성아... 나대지마... 어... 어둠 꺼서... 그래... 편안... 어둠 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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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홀로그램? 차라리 얘가 지금 덱에서는 아 죽려주술 싸워보다 어렵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상방이 명치 세게 때리면 주저앉은 오한 괜찮을 것 같은데 룬 충성기 없냐 허버 강화 해야 하겠지? 룬 충성기 없냐 전기 고체 모자랄 것 같아요. 전기 고체 모자랄 것 같은데. 전기 고체 모자랄 것 같아요. 맞아서 들어보자 어, 뭐 하나 더? 어, 뭐 하나 더? 어, 뭐 하나 더? 아, 수비거죠. 아, 수비거죠. 아, 수비거죠. 아, 수비거죠. 안타요, 버즈같은 놈. 이제 레디만 해도 이김. 히히히히. Jarbowl 아, 차된 놈. 레디만 하면 일됨 맞네. 이거 먹으면 레디말도 되겠는데 힝 안돼 역시 달팽이야 아이고 모함 2분 모함 2분 모함 2분 모함 포션 빼먹은거 좀 아쉬운데 멀찟했네 엄청 중요한 부션 뺐어 아 포션 지금 생각해도 아깝네 에프니얼러서 오고 힘 깎았네 앵초 앵초 어따 쓰냐 쓰레기 주지 마라 크흑 힘을 원하나 번기만 있어도 되지 않나 크크 크크크크 다 강화되어 있는데 왜 다 맛없지 쓰레기 자 어둠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800딜 넣으려면은 넷 8 뮤비 벌써 100딜 가까이 넣었네 뭐야 수비 음 좀 꺼져갔네 백분열놈이 이래서 백분열 별로 안좋아해 다 끝나고 나오냐고 뭐해 백분열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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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분열소 아이 뭐 이겼으면? 됐지 뭐 시중한지 질수가 없다 어둠에 휩싸여 사라져라 까까르 베로스 디펙트가 또 이겼다 0 0 0 중사장님 요즘 풍덩 좋은데 휩핑크 한 번 더 어떠신가요? 중사장님 요즘 풍덩 좋은데 휩핑크 한 번 더 어떠신가요?